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증시 공방 오늘의 주제입니다. 차익 매물출의 주식 회전률 증가, 남북 경협주 증시 변동성 있구나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만 봐도 일제히 급등하던 남북 경협주 오늘 하락반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등락이 그만큼 심하다는 이야기인데 관련돼서 어떤 의견들 가지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오늘 모습만 보면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옥석 가리기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테마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는 철도주들이 올랐다고 한다면 오늘 오전까지는 사실 DMZ 평화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파주의 공장 부지라든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상승을 하다가 어쨌든 또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다시 하락반전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와 남북경협주의를 살짝 비교를 하자면 어쨌든 둘 다 실체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도 처음에 시장에서 올라갈 때는 상승을 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솔직하게 다시 한번 여쭤본다고 한다면 신라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라이온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실 팩사백의 실물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허주마의 셀트리온의 허주마 실물을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주사를 정말로 임상실험이나 참여해서 맞아보신 분은 있겠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림잡아 알고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게 뭔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주식이 올라갔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남북경협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남과 북이 뭔가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경제개발을 하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전달을 했고 그걸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주변국들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도 같이 토론을 해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분위기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외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보다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걸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두 나라가 사고 없이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날린다는 이런 거 없이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가는 걸 바랬겠지만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까지도 바라는 정도의 어떤 뉘앙스를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뭔가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매일매일 트위터에 그레잇그레잇그레잇 이런 내용들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예전보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6월 중도 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고 북중 정상회담도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9월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3월부터 남북 경협주들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대장주들이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종목들, 철도 관련된 종목들, 대아티아 이런 종목들도 3월 초부터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건설주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그 외 대북 송전이라든지 농약, 농기계 이런 종목들은 그 종목들이 먼저 오르고 나서 뒤따라 오른 종목들이고 초반에 올랐던 거는 금강산 관광개발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리고 현대 철도 관련해서 대아티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랐었거든요. 3월 달에. 그런데 그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21선 조정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아티아이는 이제 5일선 조정을 받았는데 추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포함해서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해서 만약에 추세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깊은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60일선이라든지 200일선 조정까지 깊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시세가 다시 크게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 2, 3일 내에 여기서 다시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러니까 양봉 거래량을 동반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라든지 추세를 돌리는 듯한 어떤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고 한다면 남북견업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사그라든 게 아니고 수급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수급들이 최근에는 차익매물들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면서 이쪽 시장이 조금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넘어온 수급들이 이 시장을 장악을 한다면 조금 더 길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장시영 과장께서는 그러니까 좀 긴 시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아직 호재성 뉴스라든지 기대감을 더욱더 할 수 있는 뉴스거리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드라마틱한 요인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핵이란 미사일에 대한 어떤 전쟁 위협이 굉장히 고조됐었죠.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이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남북 관련 주들이 그동안 계속 좀 오르다가 약간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그 전 정상회담과 다르게 경제계 인사들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때문에 평화협정이랑 비핵화 얘기만 나오지 경제협력에 대한 얘기는 아마 큰 틀에서는 빠질 거다라는 얘기들로 조금 주춤했었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어떤 뭐 트위터 트위터나 이런 데서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만 사실 비핵화라는 부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최대 압박은 계속할 거라는 주장도 또 이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문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뭔 얘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경제 관련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철도 도로 얘기가 나왔죠. 철도 얘기가 나오면서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거의 약간 지금 남북 경협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아티아이인데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가 원래 그전에는 대장격 주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난강 토권자인지 건설 토권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었다면 철도 얘기가 남북 정상회담에 정상들의 어떤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철도가 대장주로 부각됐고 아직 대아티아이가 대장주격으로 좀 살아있는 모습에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한번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을 받지만 수납의 형태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통신주들이 또 남북 경협 남북이 실질적으로 경제협력 평화로 가면 통신 인프라 관련한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할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통신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예를 들면 철도주들이 강하다가 S 트래픽은 도로 관련한 주입니다. 도로 인프라 관련 주인데 S 트래픽 같은 것들이 또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테마가 종목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또 순환매적 성격이 일어나고 있고 이 순환매적 성격에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한번 차익 실현에 일부 나오지만 새로운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도 여러 가지 테마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그 테마별로 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두 분이 또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비퍼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남북 경협주 한국거래소가 발표를 했는데 소위 단타 매매가 많이 일어났다. 뭐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코스닥 주식 회전률 상위 종목들에 주로 남북 경협 종목들이 이제 차지를 했는데 꾸준히 보유하는 투자자가 그러니까 그만큼 적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는? 그렇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초기에 뭔가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시장에서 뭔가 거래량이 급증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라는 게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어떤 상황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약바위와 비교한 거는 사실 이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수는 있겠지만 둘 다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쪽에서 이제 두 업종을 비교를 한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매물들이 흘러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언 투자자들이든 어쨌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든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수익률 게임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업종 내에서 남북 경업주 쪽에서 뭔가 수익을 내고 뭔가 이 수익률이 좀 좋아서 뭐 이렇게 투자 수익이 좀 좋았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면서 뭔가 이렇게 순환매적인 업종 내에서 계속 돌고 도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돌고 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거래량이 좀 급등해지고 시장에 대해서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정말로 이 업종이들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해서 진짜로 우리가 테마가 아닌 주도 업종으로 뭔가 시장을 선도한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바닥에서 뭐 두 배 오르고 세 배 오르고 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랜 시간 바닥을 기고 있던 종목들이에요. 남북 경영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수많은 매물벽을 뚫고 올라왔다고 한다면 뭐 저는 그 제가 생각하는 뭐 6월 9월 또는 올해 연말까지에서도 뭔가 계속 긍정적인 뉴스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좀 장중에 좀 크게 조정을 받는다거나 또는 차익 매물들이 좀 급하게 좀 흘러나오는 시기에는 대장주들의 움직임 앞서 말씀드린 뭐 현대 헬리페이터라든지 대아티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장중 저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사실 기대감을 먹는 대표적인 두 업종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남북 경영주 이렇게 앞서서 또 비교를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고점 논란이 좀 일면서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남북 경영도 아직은 실적이나 이런 실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군요. 어떠십니까? 일단 제약바이오랑 비교하는 것보다 대선 테마주 같은 성격들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고 물론 지금 하나의 제약바이오의 투자 성향과는 조금 비슷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정체된 어떤 섹터의 흐름에서 최근에 떠오른 남북 경영주가 약간 대안투자적 성격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오늘도 남북 경영주가 주춤하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인데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안에 일본과 중국과 한국과의 정상회담들도 있지만 그런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만큼 이슈가 크지 않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핵심인데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비외카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사전에 계속 얘기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대 압박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압박에 대한 기조가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한 기조가 나올까 사실 이게 지금 경제 관련 쪽에서는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유엔 제재만 풀린다면 사실 남북의 경협이 실질적으로 당장 이루어지지 못할 이유들이 없습니다.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분명 관건이 되고 그 기대감은 계속 고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까지 최소한 2,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 종목들이 2, 3주 동안 거의 10여 일 넘는 거래일 동안 계속 오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안에 분명 조정이 있을 거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큰 이벤트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주들이 지금 현재가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가 절대 저점이라고 기간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2, 3주 동안의 어떤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올 거고 지금 오늘 약간 조정 시그널이 오는 오늘은 조정의 약간 초입 국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실 약간 관방적으로 보되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까지 봤을 때는 물론 그 기간 내에 어떤 다시 재매수에 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북 관련주가 그렇게 막 급등을 하던 초반부터 남광토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고요. 관련돼서 건설, 시멘트, SOC 관련, 또 전선 굉장히 테마가 여러 개를 이번에 형성하면서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종목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초반에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와 에머스 퍼시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경협에 대한,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타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나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뭔가 얘기가 되고 오가고 가고 할 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현재 금강산 관광개발 그러니까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을 다시 복구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쪽에 리조트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이미 관광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던 현대 아산과 관련된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또는 리조트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에머스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최선호주로 봤었는데 이후에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 빨랐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와 사실 비교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약바이오도 사실은 임상을 통과를 하고 뭔가 기술 이전을 대고 그때부터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이 증폭이 되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데 만약에 도로를 깔기 위해서 투자를 받고 현대건설이 직접 가서 삽을 한 삽이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실적과 관계없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시작이 안 됐을 뿐이지 이제 곧 시작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한다면 지금 상황의 주가 자체는 그렇게 높은 주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남과 북이 통일됐었을 때 한반도의 국가 경쟁력은 일본 경제력의 1.6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산업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북미 정상회담까지 사실 시장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지만 그거를 보는 지표가 엘리베이터와 대하티아의 기존에 3월 달에 먼저 올랐었던 대장주들의 어떤 흐름을 좀 보면서 저가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들이 먼저 5.1선과 20.1선을 바로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회복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는 매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M1시퍼시픽과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사업 재개 속도가 어쨌든 다른 것들보다 빠를 것이다. 그러면 이익이 창출이 되는 부분은 이쪽이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M1시퍼시픽은 지금 현재는 거래 정지 중이거든요. M1보단 거래 정지 중이라서 사업 분할 거래 정지 중이라서 분할 이후에 좀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사실은 6% 조정을 받고 지금 21선 조정 근접해 왔는데 21선에서 어떻게 모양을 좀 보는지를 지켜보신 다음에 9만 원 초반대 가격대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농약이나 농기계 비료 쪽은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은 농업적 얘기는 조금 먼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건설이나 건설 특히나 건설 기계 장비들 있잖아요.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현대 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철도 쪽 관련해서는 제일 빠르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플랜은 구상이 돼 있었고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장됐던 건데 다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도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철도 쪽 관련된 종목들, 특히 대아티아이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한라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중 조정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분할로 저감해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아티아이도 그렇고 투자주의가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또 조정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한라라든지 기존에 있던 급등했던 종목들이 투자주의, 투자경고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 일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풀리는 과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조정이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때를 조금 잘 노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굉장히 변수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주가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제일 문제는 남북 경협주가 간대라고 해서 쭉쭉 가는 걸 보시다가 소위 고점에서 사신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에 차익시전 매물 이런 조정이 굉장히 좀 뼈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분명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북 정상회담 정치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사실 생중계를 한 것도 처음이고요. 정치적인 가장 큰 이벤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더 큰 이벤트가 물론 있습니다만 당장 이 3주 동안의 어떤 그보다 더한 이벤트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관련 어떤 이슈의 어떤 강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어느 정도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 수 있는 부분들이다.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서 질문에 저도 좀 답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경제협력들이. 종목 얘기도 좀 추가적으로 저도 드리면 일단은 새롭게 남과 북이 경제협력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2000년 6.15 공동선언이나 2007년 14선언 때 얘기됐던 경제특구, 철도, 도로, 농업, 보건, 의료,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한에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쪽 분야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이 아닌 최근에 어떤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하지만 물류와 자원입니다. 때문에 물류, 철도, 도로, 그다음에 자원 쪽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분명히 가장 먼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며 특히 최근에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관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가스관을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연결했을 때 동양철관이요? 가스관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한너 정상회담이 6월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사실 가스관에 대한 부분은 러시아 쪽에서 봤을 때도 러시아의 아주 저렴한 가스관이 한국 쪽으로 들어온다면 러시아도 좋고 그다음에 북한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스관에 대한 통행 비용이 1년에 한 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는 이 가스를 지금 4분의 1 가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들이 맞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경제 가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빨리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 도로, 농업, 보건료, 환경, 경제특구 그러니까 14선언에 포함된 부분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개발이라든지 개성공단은 기존에 원래 하던 게 멈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재개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섹터로 말씀드리고 종목을 좀 굳이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거의 한 번 점 치듯이 미리 찍는 건데 아직 부각은 안 됐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이랑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이 왜 수납매 형태로 테마가 확대돼서 부각될 수 있냐면 최근에 통일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아시아 개발 자금을 신탁의 형태로 유치를 해서 개발 자금을 비용을 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구조적 저금리 시대로 가는 입장에서 사실 신탁이라는 것은 새로운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토지신탁과 자산신탁과 같은 신탁 회사들이 향후 통일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때문에 수납매 형태로 향후 테마, 이슈가 확대된다면 한국토지신탁이나 한국자산신탁 같은 종목들이 아마 부각이 될 수 있다 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신 종목들도 다수가 투자 경고나 투자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떠 있는 종목들이에요. 사실 라이언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은 또 지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남부 경협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기로 하고요. 실적 시즌이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몰리는 게 사실 5월입니다. 중소형주 실적 분위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들이 IT 쪽에서 굉장히 좀 좋게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좋게 나오면서 아랫단에 있는 전방이 사실 실적을 그렇게 좋게 빵 내버리면 아랫단에 있는 장비라든지 기타 소재라든지 이쪽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괜찮게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조금 냉혹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과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도 개별 종목군들이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시장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좋다 할지라도 과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만으로만 하고 당일 상승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수급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FOMC의 회의 결과도 좀 기다려야 되고요. 연내 미국의 어떤 금리 인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의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조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는데 제약바이오가 좀 주춤거리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남북 경영지 외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호텔 신라라든지 기타 마스크팩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관련 소기 종목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어떤 관계 개선은 사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에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3월 면세점 방문객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호텔 신라가 12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마 롯데 면세점이 제1 여객터미널 쪽 면세점 포기한 곳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그거 아마 입찰이 조만간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찰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신세계로 가게 되면 신세계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호텔 신라로 가져가게 되면 1위와 2위의 격차가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게 대략 한 7에서 8% 정도 점유율의 9천억 정도 매출 연 9천억 정도 매출 규모의 어떤 면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직도 롯데 면세점이 사실 4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호텔 신라가 호텔 신라와 함께 호텔 HDC, 신라 HDC와 함께 합쳐지면 대략 한 30% 정도 되는데 이 7, 8% 정도를 가지고 오게 되면 롯데 면세점이 대등한 점유율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텔 신라에 대한 관심을 계속 끊임없이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저효과, 바닥을 지나서 굉장히 좋아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한들 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급등한 건 없어요. 주가가 천천히 천천히 야금야금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장중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한 가지 오르는 업종이 통신장비 업종들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누차 5G, 5G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6월에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영국은 주파수 경매를 한 상태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조만간 주파수 경매를 다 하고 난 이후에 통신장비주들에 대한 발주가 한 번에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통신회사들의 납품을 하는 통신장비주들도 있겠지만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외와 국내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통신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하다 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대한강통신, 그리고 RFHIC, KMW 이 세 개의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세 개의 종목의 어떤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더 내로 국내용으로 좀 보신다고 하시면 삼지전자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코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해서 포트폴리오에 조금 편승을 해놓으시면 저는 사실 5월, 그냥 6월의 주파수 경매이 5월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테고 6월의 주파수 경매 이후에 만약에 발주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8월, 9월부터는 주가가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잘 준비를 하셔서 연말 내년 1분기, 2분기 때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제약과 이후에 가장 큰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그렇죠. 관련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일단 우리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으로만 보면 국내 증시는 사실 박스권을 탈피하고 상승, EQ까지 본다면 상승을 위한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섹터별로 보면 IT는 우려감이 불식됐습니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오늘 현대 위하 상승처럼 자동차도 충분히 1분기가 상반기가 바닥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드 사실 피해주였는데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좀 나오고 사실 자동차라고 하는 이 소비 그 어떤 섹터가 좀 느리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돌아설 때는 또 확실하게 좀 길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금융 쪽 관련해서 실적 좋습니다. 모멘텀. 그리고 건설이 좀 침체되어 있는데 최근 건설이 남북 경협으로 묶이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대표되는 트로이카 관련한 코스피의 트로이카 종목 섹터들의 이익 모멘텀은 지금 1분기보다는 2분기 확실히 좋습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의 이익 모멘텀으로 본다면 충분히 상승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중 무역전쟁, 통상 압박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물론 지금 미국의 경제협력단이 중국에 방문해서 오늘 내일 정도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얼굴을 맞대지 않고는 지금 격화됐지만 사실 얼굴을 맞대고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잘 풀린다며 국내 증시는 이익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윈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윈스 이거는 관심 종목이 아니냐는 예로 드는 겁니다. 이렇게 윈스라는 종목처럼 굉장히 좀 최근에 주가가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침체되다가 1분기 실적이 갑자기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때문에 굉장히 중소형주는 그동안 섹터와 상관없이 그동안 관심을 못 받던 종목이라도 1분기 실적이 전혀 관심 안 가지던 종목이 잘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개별주도 굉장히 강한 상승이 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개별 실적 시즌이 이어지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개별 중소형주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 좀 눈여우고 계세요? 자동차 섹터에는 일단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텔레칩스라는 종목은 지금 현대 기아차가 새로 만드는 신차에 들어가는 AVN 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에 AVN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통합한 새로운 어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모든 그 안에 디스플레이를 통제하는 마더칩,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지금 현대 기아차에 작년 3분기부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좀 보고 텔레칩스,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인 네, 왜냐하면 폴더블 이슈로만 말씀드리는데 실득도 좋은 게 염려 국내 1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중국 관련 주로 다 부각이 됐는데 중국 환경 이슈로 작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염려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염려 가격이 지금 작년 9월 10%, 올 초에 30% 올랐습니다. 때문에 염려 가격의 어떤 수혜로 인해서 경인양행의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약 쪽에서 BC월드 제약 상장 이후에 12분기 연속으로 계속 매출이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의 어떤 모멘텀 상실로 좀 주가가 눌렸어도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좀 이런 개별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KCON 투자자문의 서명독 본부장, 유한타지권 아프정본부, 장시영 과장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